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 회사 메추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함께해 넘어 잠을 틀어지면 다시 뛰어 또 다시 뛰어 살아나 핵팀 김태현입니다. 1차적으로 태국을 그렇게 울려받았고 2차는 그리스로는 다름없지만 아마 시즌 전은 전에 100% 완벽한 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채널 안좋아하는 분들 채널을 좋아하게끔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우선 게임을 좀 하라고 하고 빨리 게임을 해 나중에 시간을 제작하면 100%를 하라고 하겠습니다. 오늘 세상 스페인의 저의 스페인입니다. 하나 부천을 대표하는 프로선수라는 부동운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부천 팬 시민들을 위해 경기장에서 반대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. 8점까지 꼈습니다. 완벽 와우 하필 아니 근데 왜 하필 뉴진스를 좋아하는데 프레이브걸스를 뉴진스야 해보이죠 갑니다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둘 셋 셋 네네 둘 둘 셋 셋 둘 셋 셋 셋 네네 셋 감사합니다.